알뜰 파프리카 요례 간장에 씌워먹어 간장에 씌워먹어 씌워먹어 양장에 씌워먹어 왜 dobre religion 이게 초밥이라고 하는 거, 초밥 비싸대 아닌데 응 괜찮아 옛날에 초밥 비쌌지 이제 오늘 초밥 안 비싸 음 맛있다 새우 새우 이거 새우 이거는 계랄 매워? 코덜에 들어감대 코덜에 들어감대 음 맛있다 초밥이 물 먹어 물 뜯어감대 안에 와사비 들어감대 뜯어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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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음 이거 음 초밥이 기가 막히다 맛있다 초밥이 맛있네 간장에 딱 찍어 먹고 부드럽다 맛있네 괜찮다 아주 맛있다 젓가락 힘주면 손으로 손으로 먹어 손으로 응 와사비 때문에 매운 거라면 와사비 좀 빼줄게 좀 와사비 빼줄게 잘 먹어 와사비 와사비 빼줄게 이거 먹고 와사비 나 좀 빼줄게 이 와사비 노란 것 때문에 이거 매운 거든가 매운 거든가 자 이거 두 개 이제 와사비 뺐어 깽은 떡은 또 안 맵다 응